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일어나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더니 옹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옹기장이는 진흙을 손으로 빚어 옹기그릇을 만드는데 옹기그릇에 흠집이 생기면 자기 눈에 드는 다른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되풀이하였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옹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 집안아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3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거물과 같다. 거물이 가득 자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던져진 거물과 같습니다. 고기잡이를 생각해 보면 거물은 좁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능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이 거물의 역할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이 거물을 끌어올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충만해질 때까지 사람들을 모아드립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오면 그때 비로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있게 될 심판을 언급하여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늘나라가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지금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셈입니다. 왜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살고 악을 저지르는 이들이 편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하느님의 심판은 어디에 있는지 왜 하느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끊양 두시는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 답은 하느님이 아닌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나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지금 심판받지 않고 용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장점은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기에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의 뜻을 고민하고 그 의미를 찾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